이계정원수가 본인이 볼 걸 다 보고 안 됐을 때 패스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바뀌었어요. 미스매치, 헤인즈 밀고 갑니다. 특점! 에러메인즈! 샤크럽을 많이 소모한 가운데 헤인즈가 로스를 마주합니다. 하이포스트, 이번엔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점을 뽑습니다. 지금도 로스 선수를 완전히 따돌렸어요. 이장현 오른쪽 열립니다! 열립니다! 티빈! 에러메인즈! 딱판 오리오는 연속 3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블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에러메인즈 900 득점! 19득점째! 더블팀의 단점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오전 5분! 오전 5분! 아멘, 아멘, 아멘! 진라는 것을 알아내보았다!